자, 행복연수단 앵콜 한번 할까요? 네! 마지막에 마치신 게 짝세예요. 짝세만 한번 앵콜로 부탁드립니다. 자, 우리 인사 말씀 한번. 감사합니다. 얘가 부평해서 지금 20주년이죠? 이거 배운 지가 25년 됐어요. 저희 동계 있으면 나와 보세요. 네, 저 선생님이시죠? 네, 22개 동에서 각 동마다 이런 프로그램 좋은 게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우리 행복예술대위 평균이 67세입니다. 보세요. 인생은 요즘은 90%예요. 네, 건강하세요. 한 번 더 하면 되세요. 자, 여러분, 박수로 앵콜을 하겠습니다. 어시거! 어시거! 다 sex Miranda! 네. Crafts! 놀고 잊んです! 에이! 아, 박수랑 이aszиной! 아, 우리 박수랑 Estáptek茶번Text구 Sophie? 네! 신나! upgrading! 잘한다 그렇지 갑시다 자 지금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못뿌면 못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됐어요 잘한다 가시고 손 올리시고 손 올리시고 그렇지 잘 들어오시도록 다시 마음대로 못뿌면 검색해서 보시면 입고 있습니다 가시고 다 다시 자 자 무표 모두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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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가 오늘 계속 공격 중이에요 역시! 자, 가자! 자, 우리 25도 대구용 예정입니다. 우리 부정용의 대구용의 대구용 손에 계십니다. 아~~ 아 여기 올라와 주시고요. 제가 어갈등이었을까요? 그렇지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